지금 참수를 주제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또 참수하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골리앗을 참수한 다윗 이것도 또 참 많이 그려진 그림인데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한 다윗 이야기, 유디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려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디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. 다 적장을 참수한 거거든요. 하나는 여성이, 하나는 남성이. 그런데 이탈리아의 피렌체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자신들의 수호 영웅으로 삼고 있었어요. 피렌체의 수호 영웅이죠. 수호 성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수호 성인으로 삼았는데 수호 성인은 남성만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또 여성 수호 성녀를 택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유디트였어요. 그래서 남자는 다윗, 여성은 유디트. 이렇게 성소에 나오는 두 인물을 자기네들이 피렌체의 수호 성인들이다. 이렇게 이제 섬겨 왔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의 그림들이 르네상스 피렌체를 중심으로 많이 그려졌던 겁니다. 그러면 이 다윗과 유디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의 상징이었고 그 공화국은 바로 피렌체의 공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공화국을 상징을 했고 종교적으로는 무슨 뜻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악을 물리친 선, 악을 물리친 선의 알레고리를 갖고 있었은 겁니다.